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사와 이익원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또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한순간도 제 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재미있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상사화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자, 상사화는 어떤 꽃일까요? 상사화 외떡잎식물 백한목 수선학과의 여러의 살이 풀 봄에 구근의 중앙을 중심으로 녹색 잎이 마주붙어나지만 꽃을 보지 못하고 6월경에 말라버린다. 꽃은 잎이 말라 없어진 다음 7, 8월에 꽃대를 내어 피어난다. 잎이 나오면 꽃이 지고, 꽃대가 나오면 잎이 말라버리는 운명 탓에 슬픈 연인의 꽃으로 불린다. 꽃은 피우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꽃,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꽃,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자, 혜인과 민규의 이야기 지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0.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면 오후 4시 40분인 비행기 탑승 시간을 맞추는데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만으로 그녀에게 갔었는데 다시 집에 들렀다 나와야 된다는 게 잠옷 귀찮았다. 집을 나설 때 아예 가방을 들고 나올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며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문득 동준형과 제주도가 떠오르면서 제주는 너무 멀다라는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스타카토식으로 자꾸만 반복되었다. 집 앞에는 낯익은 자동차가 서 있었다. 나영의 차였다. 나영은 이모와 거실에 있다가 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반가워하며 활짝 웃었다. 아침 일찍 어딜 다녀와? 왔니? 나만의 느낌일까? 나영이 반가우면서도 예전과 달리 어색하고 서먹서먹했다. 애써 눈길을 피하며 짧게 아는 척을 했다. 너 공항까지 배웅해 준다고 왔단다. 이모가 나영이 대신 말을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공항까지 가려고? 태워다 줄게. 며칠 동안 출장 가는 건데 촌스럽게 배웅은? 나 말고 손 흔들어 줄 사람 있어? 있다면 말고. 새침해져 눈을 흘리며 하는 말에 가시가 돋혔음이 느껴졌지만 나는 어이없다는 듯 너터로 숨으로 얼버무리며 피하려 했다. 지금 혜인 씨 만나고 오는 거지? 나 속이 생각하지 마. 정말 애틋하다, 정민규. 내 앞으로 바싹 다가와서는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추궁하듯이 말했다. 너 정말 까불래? 가방이나 얼른 갖고 내려오세요. 공항이 인천이란 건 알고 계시죠? 나영의 맑고 밝은 성격이 그녀와 대조되면서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자 공항 전용 도로가 나왔다. 고속도로가 무색할이 많지 속력을 내며 도로 위를 떠서 달리는 것처럼 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무슨 터널인가를 지나니 왼편으로는 김포공항 건물이 보였다. 새로 옮긴 인천공항을 보기도 전인데 김포공항 건물이 마치 오래된 전쟁 기념물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영종대교를 건너서 조금 달리자 큰 조가비를 열 개고 스무 개고 엎어서 붙여 놓은 듯한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영의 입은 잠시도 쉬질 않았다. 여권은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할 것. 그곳 사람들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니 아침에 서두르지 않으려면 모닝콜을 부탁할 것. 가보면 느끼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목소리가 큰 편이니 그들이 느끼기 전에 목소리를 줄일 것. 호텔에 들어가는 대로 와이셔츠부터 걸어놓을 것? 이것뿐이 아니었다. 잔소리가 트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겠구나 싶은 말들을 쉬지 않고 늘어놓았다. 시간 충분하니까 잠깐 앉아있어. 얘기 좀 하게. 주차시키는 동안 내가 안전벨트를 풀자. 나영이 말했다. 수속부터 하고 커피숍으로 가자. 아니야. 일행을 만날지도 모르잖아. 무슨 얘긴데? 궁금한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돼. 또 쓸데없는 소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만해. 이젠 대전 다녀간 뒤로부터는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냐? 출장 가는 사람 붙들고 그런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되니? 그동안 날 몇 번이나 만났다고 그래. 장소 가리고 때 가리면서 언제 말할 시간이나 줬어?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잖아. 한마디도 안 돼? 해봐. 해인 씨에게 가는 거 무슨 마음이야?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해인 씨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고. 그걸 알아서 뭐하게?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느 때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땐 민규 씨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해인 씨를 형수가 아닌 여자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 자신도 얼마나 놀라는 거야.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뒤 창문을 열었다. 담배 한 대를 다 피우도록 나영은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와서 대답하면 안 되겠니? 내 추측이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구나. 고민하는 거 보니까. 민규 씨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어쨌든 놀라운 일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네 멋대로 성급한 짐작은 하지 말아줘. 오늘 배웅해 줘서 고맙다. 언제 올 거야? 도착 시간 알려주면 마중 나올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민규 씨는 여우 같은 데가 있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한 번 해본 소리야. 이제 내리자. 정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양복과 구두 그리고 몇 권의 책까지 챙겨 놓고 하다 보니 가방도 큰 걸로 바뀌었고 목에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졌다. 가방을 붙일까 그냥 기내로 들고 갈까 하고 잠시 망설였다. 기내에 들여가도 되겠지만 편하게 붙이도록 해. 출국 수석장에서도 불편하고 탑승 대기실까지 꽤 멀다고 들었어. 민규 씨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가방 붙이지 말고 금방 올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녀는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5분쯤 지난 다음 나타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면서 읽을 책이 있다고 했지? 그 책은 꺼내서 여기다 넣어. 안주머니에 있는 웬만한 소지품들도 여기 넣고. 어깨에 멜 수 있는 작은 가방을 사와서는 기내에서 점퍼를 벗을 때 빠질지 모른다며 지갑과 손수건까지를 챙긴 다음 책과 함께 작은 가방에 차근차근 정리해서 넣어주었다. 나중에 여권도 이쪽 칸에다 넣어. 끈이 기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야. 점퍼를 벗더라도 이 가방은 티셔츠 위에 그대로 메고 있어. 이렇게 말이야. 알았지? 가방끈을 길게 뽑아 한쪽 어깨와 허리를 가로지르게 해서 가방을 메워주었다. 고맙다. 이러니까 훨씬 편하구나. 가끔가다 너 아니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때가 있다니까. 피, 말로만? 하여튼 편하단이 됐어. 잘 다녀와. 안녕. 출국 소속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나영의 목소리가 틀렸다. 도착하면 어머니께 먼저 전화해. 그녀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해 보이며 나도 몇 걸음 되돌아갔다. 왜? 뭐 빠진 거 있어? 고맙고 미안하다. 이 말 하려고 불렀어? 응. 그냥 나가면 내내 걸릴 것 같아서. 서울 갈 때 운전 조심하고. 나도 고마워, 민규 씨. 나영의 눈에 물기가 어리는 것이 보였다. 가슴이 아팠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히는 나영을 보며 어쩌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 대기장으로 향했다. 서두른 탓에 탑승 시간까지는 제법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 새로 지은 공항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면세점에서 담배와 한지로 만든 컵 받침 그리고 월드컵 기념용 열쇠고리 등을 몇 개씩 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혹시 인사라도 나누게 될 외국인이 있으면 기념으로 주기 위해서였다. 멀리 떨어진 탑승 대기장에 낯익은 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은 그녀와 같은 하늘 아래구나. 떠나기 전 그녀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었다. 그리고 쑥스러워 차마 전해주지 못한 해오라기 난초의 꽃말도 알려주고 싶었다. 아직 출발 안 했군요. 그녀의 반응은 자주 그렇듯이 나를 조금은 화나고 섭섭하게 했다. 출발 시각을 가르쳐 주었고 그 시각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아직 떠나지 않았냐는 대답에 그만 맥이 빠져버렸다. 지금 탑승하러 가는 중이에요.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샌프란시스코가 무척 아름다운 도시라잖아요. 하지만 내가 뭐 여행 가나요? 어쨌든 틈틈이 구경 많이 하고 잘 다녀오세요. 네, 그럴게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젠 저 안 굶어요. 그러셔야죠. 꼭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물한 해오라기 난초의 꽃말을 지금 말해줄게요.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음... 나는 꿈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나는 꿈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외웠죠? 이제 외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네, 알았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열흘 동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만 끊을게요. 재빨리 말을 하고는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쑥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표현이라도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한 것이 기쁘기도 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승무원들의 미소가 먼 여행의 시작을 밝게 열어주었다. 좌석을 찾는 승객들의 술렁거림이 정리되기까지 잠시나마 즐거운 여행자의 흥분에 젖어보기도 하며 가까운 추위에 드문드문 자리한 동료들과 논인사를 나누었다. 이륙을 알리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끝나고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다. 안전벨트를 맨 후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묻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숨소리를 따라 그녀의 목소리가 가슴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네, 알았어요. 무엇을 안다고 한 걸까? 내 마음을? 아니면 해오라기 난초의 꿈마를? 꿈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꿈마를 빌린 내 마음을 알아나 주는 건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술을 마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경박한 실수를 하다니. 내 가슴에 묻었던 부드러운 머릿결과 가늘게 떨리는 듯한 숨결을 거두어 가며 이렇게 변명하던 그녀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해인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제는 마음속으로 남아 해인이란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고 싶다.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샌프란시스코까지는 11시간 정도의 여정이 남아있다. 이 시간만큼은 해인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리라. 적어도 돌아오는 순간까지는 해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간절함을 숨기지 않으리라. 마음껏 그리워하고 사랑하리라. 서울 하늘을 벗어나고 있는 비행기가 마치 면제부라도 되는 듯 자유롭게 느껴졌다. 정오 12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입국 수속을 마친 우리팀 5명은 공항 버스에 올라탔다. 미로처럼 뒤엉킨 도로를 빠져나가자 창밖으로 공항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큰 조개껍질들이 수없이 엮어져 엎드린 모양이 인천공항 건물과 흡사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바닷속이 그대로 지상 위에 솟아올라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우리 팀이 묵을 숙소는 세미나가 열리는 호텔에서 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한 시간 뒤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하고 배정받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간단히 세안만 한 후 가방에 지퍼를 열었다. 나영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었다.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다 보면 나중에 엉망이 돼. 서랍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짐 싸는데도 편리할 거야. 다시 나영의 말에 따라 겉옷은 옷걸이에 걸고 속옷, 양말, 손수건 등은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를 했다. 빈 가방을 옷장 속에 넣으며 얘가 뭘 하라고 했지? 라며 중얼거려 보았다. 아, 어머니께 전화. 그러나 시차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저녁에 전화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하지만 나영은 자지 않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수화기를 드는데 순간적으로 이재 앞에 앉아있을 그녀의 모습이 앞을 가렸다. 정민규, 정신 차려. 너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질책하면서도 어느새 그녀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보세요? 나요. 아직 안 잤어요? 잘 도착했어요? 네. 조금 전에 도착해서 지금 막 호텔에 왔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네. 유나가 와서 함께 먹었어요. 피곤할 텐데 쉬어야죠. 별로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냥 잘 왔다고 전화한 거예요. 고마워요. 좋은 여행 되도록 하세요. 음, 저기요. 네. 아니에요. 됐어요. 식사 꼭 챙겨야 돼요. 알았죠? 멀리 왔다고 생각하니 벌써 보고 싶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질까 봐 염려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이미 틀렸어요. 이렇게 힘든 걸 보면 내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멀리 태평양의 푸른 바람이 온몸을 애워 쌌다. 어이없다. 틈만 나면 파고드는 그녀를 향한 정념 미망의 그리움 진정 이게 나인가 아니면 헛된 망상일 뿐인가 마음의 평정을 마음의 평정을 일어서일까 나는 처음부터 실수를 했다. 로비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학회가 열리는 호텔로 갔다. 호텔 현관에는 제5회 국제 최첨단 전자공학학회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전야제가 있어서 그런지 개막이 다음 날인데도 준비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미리 도착한 참가자들도 장소를 둘러보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으로 이미 학회가 시작된 분위기였다. 회장 입구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져 있고 학회 일정과 각 나라별로 참가회사와 팀을 소개하는 팸플릿 등이 쌓여있었다. 차례대로 한부씩을 모두 챙겨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행사장 안에는 학회에서 제공한 명찰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것 명찰은 목에 걸거나 왼쪽 가슴에 부착할 것 이라는 안내판이 출입문 앞에 서있었다. 아차 싶었다. 초대장과 함께 보내준 명찰에 나라와 이름을 적어 준비해왔는데 그만 호텔방 화장대 위에 둔 채 나왔던 것이다. 첫날부터 팀원들의 농담 섞인 핀잔을 들으며 숙소를 다시 다녀와야 했다. 학회 기간 중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영어였다. 그나마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어로 회의를 했기에 조금은 덕을 본 듯도 했지만 유학파인 나머지 팀원들에 비하면 난 꿀먹은 벙어리 신세였다. 그래도 용감하게 사람들 틈에 끼어 어울리려고 애쓴 보람이 있어 학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제법 말문이 트였다. 나는 거창하게 전자공학학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영어 연수를 한 셈이었다. 가끔 이 부장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나 개인으로서는 얻은 게 아주 많은 보람있고 귀중한 하루였다. 눈을 떠보니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켜 들어오고 있었다. 잠시 그 실줄기 같은 햇살을 느끼고 싶어 살며시 눈을 감아 보았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을까 부드러운 손의 감촉이 내 뺨에 느껴졌다. 따뜻했다. 손길은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뒤로 넘겨주더니 두 손으로 나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러는가 싶더니 뜨겁고 감미로운 숨결이 점점 다가와 내 얼굴을 달구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 입술을 살짝 눌렀다. 이제 눈을 뜰 테야 당신이 보고 싶어. 다시 내 눈을 지그시 누르는 그 손을 잡으려고 나는 손을 들어 얼굴 위로 가져갔다. 허공이었다. 손을 이마에 얹어보니 젖어있었다. 눈을 뜨기 싫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있으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그녀 해인. 하지만 일행들이 아침에 모여서 하는 회의를 생각하며 눈을 떠야 했다. 겉은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은 보이지 않았고 마치 거울 앞에 선 듯 빤히 짐작되는 나 자신의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세상에 하하 허탈한 웃음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젠 당신 마음하고 상관없이 나 자신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어버린 걸요. 나의 열병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듯 했다. 학회 마지막 일정으로 시내 관광이 있는 날이었다. 아침 회의 때 받은 관광 안내 팸플렛에서 소살리토라는 거리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그곳은 예술의 거리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 그리고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갤러리가 밀집되어 있는 아름다운 거리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그림들이 전시 판매된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소살리토를 소개하는 글을 읽으며 해인과 함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떠나질 않았다. 관광은 희망자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행들에게 양해를 얻어 소살리토에 내려서 개인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진으로 많이 소개되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은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각가지 꽃으로 꾸민 화단과 잔디로 뒤덮인 넓은 공원 등을 지나 버스는 금문교를 건너더니 이윽고 소살리토 입구에 이르렀다. 외관은 다른 도시들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팸플릿에 소개된 대로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 거리 뒤쪽으로는 선착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선착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팀장을 찾아 그의 곁으로 갔다. 팀장님 전 여기서 남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한 곳이 여긴가 팀장은 시선을 먼 바다로 향한 채 물었다. 팀장만이 아니라 일행 모두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저녁은 함께 먹을 거지? 네. 세미나가 있던 호텔에서 일곱시에 폐회식 겸 저녁 만찬이 있다니까 늦지 않게 오라고 정장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행에게 눈 인사를 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났다. 마치 혜인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작은 떨림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갤러리마다 분위기가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고전적인 것에서부터 이름도 생소한 장르의 이르기까지 그림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했다. 들르는 곳마다 안내 화집이나 포스터 등을 꼭 챙겨들었다. 처음에는 한 부씩을 집다가 유나씨 생각이 나서 한 부씩을 더 챙겼다. 미술 서적과 화집만을 판매하는 갤러리에는 그림의 문외 아닌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작품이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대학 노트 크기의 그림을 책처럼 묶은 것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다. 30매 내지 50매 정도의 그림이 묶여져 있는 듯했다. 그림 뒷면에는 노트처럼 줄이 그어져 있었다. 궁금해서 주인에게 연휴를 물어보았더니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그림 뒷면에다 친지나 연인에게 편지를 쓴 다음 한 권이 다 채워지면 그걸 소포로 보내준다고 설명해 주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구상 비구상 등 여러 종류의 그림들이 두루 담겨있는 것이 좋아 보여 한 권을 샀다. 누구에게 줄 선물이냐고 물어오는 주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미술을 전공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크게 반가워하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작은 화집 한 권을 들고 나온 주인은 책을 펴보이며 현재 미국 전 지역에서 인정받는 화가라고 설명한 다음 그 화가의 전시회 포스터와 함께 화집을 건네주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이로부터 받은 호의가 무척이나 나를 감동시켰다. 주인이 내가 아까 구입하기로 한 화집을 포장하고 있는 동안 노래 샌프란시스코 중에서 가사가 기억나는 한 소절을 낱게 소리내어 불렀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걸 보니 노래 가사가 맞는 군요. 나는 그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서울에서 준비해간 칠보로 조각된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고 거리로 나왔다.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자주 팔을 바꿔야 할 정도로 꽤 무거웠다. 혹시 눈에 띄는 게 더 없을까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걷다 보니 어느새 버스에서 내렸던 선착장 앞에 와 있었다. 바다가 잘 보일 것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바닷바람을 느낄 수는 없어도 먼 바다부터 가까이 보이는 요트까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푸른 사파이어 빛깔의 먼 바다는 가까이 다가올수록 에메랄드빛으로 변하는 것 싶더니 이내 오팔빛의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달려오다 요트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커피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한 후 그림책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그림과 그림 사이마다 얇은 기름종이가 끼어있었다. 아마도 그림의 색깔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쓴 것 같았다. 만년필을 꺼냈다. 첫 장만큼은 내 마음을 담고 싶어서였다. 비록 당신이 함께하진 않았지만 열흘 내내 당신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마음껏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더욱 확고해짐을 느끼며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민규 그녀 그녀 없이도 그녀와 함께인 듯 보낸 시간들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과 밤거리의 풍경 속에 그녀가 살아있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아침이면 내 옆에서 내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려주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가졌던 자유로움이 어느새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고픈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행들은 저마다 여행의 아쉬움과 가족들의 선물로 무엇을 샀는지를 이야기하며 선물의 주인공들을 화재로 올려 시간을 채워갔다 그러더니 모두들 피곤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 둘씩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도 그녀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이 화집을 받을 여자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라고 그러나 혹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온다면 내 형수였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그녀는 어떨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떤 얼굴로 나를 바라볼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 없이도 그녀를 느끼며 무척이나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다의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려 드는 것일까 이런 내 모습이 더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들 것 같지 않았다 눈을 깜빡일 적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울로 아니 혜인에게로 가는 길은 나를 너무도 지치게 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승객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나 또한 잠을 청해보려고 눈을 감았지만 여러가지 상념으로 마음만 어지러울 뿐 술이라도 마시면 나아질까 싶어 승무원에게 위스키 한 잔을 청했다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미안하다면서 다시 한 잔을 부탁했지만 잠은 자꾸 멀리 도망치면서 좀처럼 나에게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멘트가 흘러나오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땅에 발이 닿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잠시 느끼고 싶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귀만 기울이고 있었다 여보세요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요 어머 어디이세요 네 라는 대답밖에 할 줄 모르던 그녀가 나에게 어디냐고 묻고 있었다 착각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나 방금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반가워하시겠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절 반가워하는 사람이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로 곧 갈게요 꼭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갈게요 수화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냥 끊어버렸다 도저히 공항 버스를 타고 느긋하게 갈 마음이 아니었다 일행에게는 미안했지만 집에 빨리 가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택시에 올랐다 공항은 왜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철없이 투덜거리는 내 모습은 유치함 그 자체였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는 내 손이 몹시 떨렸다 이내 문이 살며시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셨네요 하하 내 마음을 아는지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가방을 한쪽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커피 물 끓일게요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이 황급히 돌아서서 싱크대 앞으로 갔다 끈으로 묶은 머리 사이로 드러난 희고 가느다란 목 그 선을 타고 내려온 어깨 얼른 그녀의 뒤로 가서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놀란 그녀는 깍지 낀 내 양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거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요 제발 이 손 좀 풀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용서해줘요 하지만 난 이미 늦었어요 온통 당신 생각뿐인걸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녀는 여전히 내 손을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다 왜일까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는데 한 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고 그녀를 만나면 꼭 하리라고 다짐하던 말들은 모두 목에 걸려있었다 혜인 혜인 사랑해요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 해도 난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미쳐버릴 것 같은 내 마음을 제발 용서하고 받아줘요 그녀의 허리에서 손을 풀었다 잠시 서있던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창가에 있는 의자로 데려갔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있는 듯 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는데 그녀가 휴지를 뽑아 들고 내게로 왔다 내가 휴지를 받으려 하자 그녀는 못 본 척 허리를 굽혀 내 눈과 두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쑥스러웠다 내가 눈물만 흘리면 어느새 휴지를 가져와 내게 주었었죠 아무 말도 없이 생각나요? 그녀의 눈 속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웃으면서 말을 했다 나도 함께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나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녀의 눈만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 결심했어요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솔직하게 행동하기로요 앞으로는 정말 그럴 겁니다 그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면서 내가 힘주어 잡고 있는 손을 살며시 빼냈다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나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나영 씨처럼 좋은 여자를 두고 아니 버리면서까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해요 왜 모험하듯이 힘든 일을 가려고 해요 모험이라뇨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난 정말 화가 나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표현이 지나쳤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세상에 어느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유나마저도 날 비웃을걸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희롱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람이 사람을 희롱하는 일 어디 그게 할 짓인가요? 그래도 내가 말을 하려 하자 그녀가 일어서며 내 말을 막았다 커피 끓일게요 차 마시고 집에 가셔야죠 커피 있어요? 출국하던 날 아침에 화냈던 거 생각 안 나요? 무서워서 얼른 샀죠 그날은 내가 좀 심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안심했죠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선 먹는 것부터 줄이는 옛날 버릇이 다시 생겼나 봐요 커피 포트 앞에서 등을 돌린 채 무심히 하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잠깐만요 커피 병 뚜껑을 여는 걸 보고 내가 황급히 소리쳤다 왜요? 놀라서 돌아보는 그녀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손짓을 한 다음 가방을 끌어 식탁 옆으로 갔다 가방 지퍼를 열고 커다란 비닐봉투를 꺼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글쎄요 커피예요 커피 식탁 위에 커피 봉지를 수북히 쏟아놓은 다음 다시 가방에서 비닐봉지 뭉치를 꺼냈다 이건요 커피 크림이에요 보통 우리가 먹는 크림과 헤이즐넛 향 크림 그리고 카푸치노 맛을 낼 수 있는 크림 종류별로 다 있어요 커피 봉지 위에 크림 봉지까지 쏟았다 어머나 세상에 그녀는 식탁 앞으로 다가오더니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내어 웃었다 함께 갔던 동료들이 날더러 촌스럽다고 놀리더라고요 그랬겠어요 그러던 사람들이요 선물 살 게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자기네들도 이걸 사더라고요 뭐 집집마다 한 봉지씩 돌린다나 나는 한 사람에게 다 줄 거라고 말하려다 말았어요 어때요? 한참 동안 커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참 유나씨 좀 드려요 반으로 나누지 말고 조금만요 알았죠? 선물 주고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겠어요 그럼 도를 뺏어버려요 둘이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다 보니 조금 전까지의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사라진 듯했다 커피와 크림을 종류별로 대충 정리하다가 그 중 하나를 골랐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가위를 가져다가 봉지를 자른 다음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받아든 커피 봉지에 얼굴을 갖다대며 향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하며 마치 향을 음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찻잔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 왜 그녀의 모든 것은 눈물겨울까 대덕에서 그리고 먼 나라에서 보낸 열흘 동안 나를 흔들어대던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 그 감정이 지금 느끼는 이 눈물겨움 같은 것이었을까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이런 감정을 그녀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녀 앞에서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결코 서두르는 일 없이 인내를 필요로 하며 서 있을 수밖에 대학 시절 그 많은 자유와 젊음의 날들 여유 있게 도서관에 앉아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강의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가느라고 바빴었다 형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있어야 한다는 누구도 강요한 적 없는 강박감 때문이었다 날마다 파출부가 오긴 했으나 오전에 들러 집안 청소와 빨래만 해주는 조건이었다 누가 먼저 집에 오든지 간에 널려있는 빨래를 걷어서 개킨 다음 각자의 방에 정리해 두는 건 언제나 내 몫이었다 그렇다고 매사 묶여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방학이면 친구들과 한두 차례 여행을 갔었고 소위 배낭여행이란 것을 떠나 몇 나라를 돌아다녀도 보았다 여행지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날 보고 친구들은 마마보이 아니냐고 농담을 하면서도 홀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내 처지를 이해해 주었다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굳이 대덕단지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하면서도 간절했던 감춰진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몸이 건조한 젊음을 보내고 이제 20대의 끝자락에서 불현듯 마주친 이 격렬한 설렘 그녀를 향한 마음이 확고해질수록 빈 가슴이 되는 이 허허로움 그리고 쓸쓸함 이런 열병이 처음이라서 더욱 심하게 앓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희열이며 기쁨이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곧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편에서 스멀스멀 밀려오곤 했다 이 두 감정의 대립은 불확실한 채로 또 얼마나 나를 괴롭힐까 진한 커피 내음이 답답한 상념을 깨뜨렸다 그녀는 찻잔에 물을 천천히 따르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쌓인 커피 봉지들을 한아름 안아 들고 일어섰다 이거 어디다 둘까요? 그녀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싱크대 찬장의 한쪽 문을 열었다 마침 여기가 비어있어요 잠깐만요 내가 하나씩 넣을게요 쏟아지겠어요 내가 한아름 안고 있는 데서 한 봉지씩을 집어 찬장에 차곡차곡 정리하던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으세요? 공항에서 세관원이 안 봤어요? 아니요 하지만 봤어도 걸리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한 백개쯤 사오지 그랬어요 관광관 아줌마들이 커피를 몇십 개씩 사온다고 하더니 정민규 아저씨 샌프란시스코 관광 잘하고 오셨나요? 그렇게 놀리려면 도로 내놔요 커피 정도는 떨어지지 않게 살림을 잘하면 내가 그랬겠어요? 나 참 누가 핀잔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또 삐졌어요? 아니에요 잘 사왔어요 하루 종일 웃을 일도 없는데 커피 마실 적마다 웃게 생겼어요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농담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심이라고요 식탁 위에 찻잔을 올려놓으며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나는 커다란 여행 가방에서 제일 신경을 쓰며 챙겼던 그녀의 선물을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선물을 풀 곳이 마땅치 않아 잠시 망설이던 나는 침대 위에 포스터와 안내 화집들을 쭉 펼쳐놓았다 어머 어머나 세상에 그녀는 활짝 핀 얼굴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냥 눈에 띄는 포스터를 몇 장 구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너무 좋아하자 조금 쑥스럽기도 했다 안목이 대단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건 포스터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에요 아마 이 포스터를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맨 아래에 있는 포장된 거 말이에요 그건 화집인데 내가 간 다음에 풀어보세요 앞장에 내가 몇 자 적어두었던 화집을 집으려다 도로 놓으면서 말했다 사방 벽이 허전했는데 이걸 모두 붙여야겠어요 이건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칸막에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그녀는 포스터를 들고 여기저기 벽에 대보며 좋아했다 그 사이에 나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선물들을 식탁 위에다 올려놓았다 커피 다 식겠어요 이리 오세요 식탁 의자에 앉으며 면세점 가방을 보더니 이건 또 뭐냐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커피가 강할 것 같았는데 아주 부드러워요 맛이 괜찮아요? 원래 저야 자판기 수준인데 너무 황송하죠 뭐 이거 꺼내보세요 면세점 가방을 그녀 앞으로 약간 밀어주었다 뭔지 모르지만 저 그만 받을래요 그럼 이거 어떡해요 어머님하고 이모님 선물은요 나영 씨는요 다 준비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걱정 말고 꺼내보세요 스카프와 자주색 가죽 장갑 그리고 영양크림이었다 어머 이거 다 유명 상표잖아요 비쌀 텐데 나 이렇게 좋은 물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받아보기도 처음이고요 있잖아요 스카프하고 장갑은 어머님이랑 이모님께 드리세요 정말 다는 못 받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곧 겨울이에요 따뜻하게 보내라고 일부러 고른 겁니다 아무 말 마세요 침묵 선물을 핑계로 서로가 태어난 척 했지만 말이 한 번 끊기자 갑자기 볼 일이 없어진 사람들처럼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멀뚱하게 앉아 있었다 침묵이 길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그녀의 눈길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요 난 지금 별로 생각이 없어요 밥에 놓은 것도 있고요 밥을 했다고요? 네 저기 밥통 보세요 보은에 불이 켜져 있죠? 이젠 밥도 꼬박꼬박 해먹으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 내 걱정은 그만하셔도 돼요 날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건강해야죠 내가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요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은 참 잘하셨어요 건강해야죠 그럼 갈게요 너무 오래 계셨어요 나영 씨가 기다릴 텐데 나를 재촉할 일이 있을 때면 그녀는 나영과 나를 연결 지을 때가 종종 있었다 가방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녀가 재빨리 다가와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됐어요 무겁지도 않은데요 택시 타는 데까지만 나갈게요 됐다니까요 나오지 마세요 열쇠를 딸랑거리며 그녀가 먼저 앞장섰다 빨리 나오세요 문 잠그게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창문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해오라기 난초가 내 눈길을 붙잡았다 이미 꽃은 떨어졌지만 푸른 줄기에 윤기가 흘렀다 그녀의 정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문 앞에 나영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피식 웃음이 나왔을 텐데 나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세워 나왔다 어머니는 일부러 일찍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일찍 도착했나 본데 왜 이제야 오니 일행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준비도 하지 않은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어머니보다도 나영의 눈치가 더 보여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래 먼 길 다녀오는데 애미가 당연히 기다려야지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네 배고파요 아우 저 손만 씻고 올게요 나영은 어머니 옆에서 말없이 웃으며 서 있었다 저녁 상은 식탁이 아닌 안방에 차려져 있었고 이모님은 일이 있어 춘천에 다니러 가셨다고 했다 교자상을 가득 채운 음식들 모처럼 어머니가 가진 솜씨를 부린 것 같았다 와 완전히 잔치상 같네 이 음식 어머니가 모두 다 만드셨어요? 나영이가 많이 도와줬다 집에서는 손에 물도 묻히지 않았을 내가 어찌나 눈치껏 잘 도와주는지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민규 씨 피곤하지? 음 조금 이렇게 식구끼리 모여서 둘러앉으니 참 좋구나 나영아 이것 좀 먹어봐라 어머니는 나영 앞에 있는 빈 접시에 이것저것을 놓아주었다 여기 어느 한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그녀 혼자서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시장끼와 식욕을 아사갔다 선물 고르느라고 신경 많이 썼겠다 나영이 선물로 받은 영양크림 케이스에서 설명서를 꺼내 읽으며 혼자 소리하듯 말했다 신경 쓴 것도 없어 아예 뭘 모르니까 점원에게 상담하면서 샀거든 노인네 바를 거 노처녀 바를 거 달라고 했지 노처녀는 나일 테고 헨씨는 뭐라고 했어? 노인 두 개 노처녀 두 개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는다고 하더라 그런 말 들어봤지? 왜 그래? 날 쳐다보는 나영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아까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일행들하고 차 마시느라고 늦었다고? 어쩜 거짓말이 그렇게 술술 나오냐? 헨씨한테 들러오느라고 늦은 거잖아 그럼 어머니한테 형수 만나고 왔다고 말을 하랴? 뭐 한 가지 물어도 돼? 말해봐 헨씨 말이야 민규씨 보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안 해? 혹시 아니겠지만 자기랑 헤어질 때 언제 와요? 다음 주에도 올 거죠? 그러지 않아?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지? 헨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대꾸를 하지 않자 나영이 화를 냈다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못하는 거겠지 내 말이 맞으니까 안 그래? 헨씨 참 웃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마음속으로 즐기는 거야? 그만해 부르르 떨렸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니? 도대체 눈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고 즐긴다는 건 또 무슨 뜻이야?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몹시도 궁금한가 본데 말해 주지 난 나는 말이다 그 여자가 나에게 됐어요 부담스러워요 미안해요 이제 오지 말아요 이런 말할 때가 제일 싫고 가슴 아프다 그래도 그 여자는 늘 그 말뿐이지 나는 요즘 바람이 불어도 그녀가 걱정되고 비가 와도 걱정되고 지금 나는 그래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이해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아무 말 하지 마 비난은 하지 말란 말이야 잘 가라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마시다 남은 위스키병 뚜껑을 열어 물컵에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술을 넘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툭하면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는 내가 정말 싫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사랑이어야 한다면 난 사람들이 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도 소리내며 펑펑 울 수 있다 급히 들이킨 위스키가 온몸에 불을 질렀다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어 젖혔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들은 뉴스에 의하면 내일 설악산 대청봉에 얼음이 언다고 했다 갑자기 그녀의 집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 창문이 생각났다 잘 맞지 않아 약한 바람에도 흔들거렸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꼭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 뭐예요 바람이 이렇게 세차니 오늘 밤엔 창문이 몹시 흔들릴 텐데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민규예요 내 이름으로 나를 밝히는 건 처음이었다 잘 가셨어요? 네 지금 현관 옆에 창문 많이 흔들리죠? 그것 때문에 걸었어요? 저번에 무섭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아주 심한데요 곧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고요 걱정 마세요 창문 고쳤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고쳤다니 안심이 돼요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끊습니다 그녀와의 통화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규야 나영이 간다 뭐하냐 나영이가 어머니께 무어라고 말하는 소리 대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와 출발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네 오늘 낭독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낭독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